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60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5-34번 2940위원 별표 하나 주었네요. 세종대학교 문제구요. 프로페서 정 교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않지만 she knows a great deal. 많이 안다. 근데 여기 뭐 most almost는 아는데 almost는 모든 과목인거죠. 그리고 almost는 거의 모든 극단 약화사죠. most 같은 것을 쓸 수 없는거에요. 복수형이 돼야 그 부분의 대부분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주제 불가사 명사도 아니고 a번이 답이죠. 극단 약화사를 물어본거에요. almost는 every나 all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별거 아니구요. 내려갑시다. 내려가면은 예 뭐 쭉 나와있고 almost는 사용이 된다. 단어 서치에서 everything나 everywhere 앞에 saying that something is true. 거의 모든 것인거죠. 나 most every morning. 거의 아침마다 창밖을 내다보면 I think about what you are about. 당신이 어디있을까 생각하는거죠. 모든 주제에 관한 대부분은 agreed deal about or 함께 쓰이지도 않겠죠. 그냥 she knows most of her every subject죠. 모든 주제의 대부분을 안다. 이렇게 쓰려면 most of 써야죠. most of every subject죠. 앞에 또 다시 agreed deal하고 most of subject와 다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충분하다는 거죠. 뭐 디버는 almost 명사하니까 앞에 오우 앞에 위치할 수 없는 거구요. 그 다음, 2943번. it is not convincing to say.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주다가 되어야죠. 설득을 받는게 아니죠. not convincing이 되어야 되겠죠. 설득력, convincing. 설득력이 설득을 주다. 그러니까 D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there be. B 대신 못 써야 됐냐는데 뒤에 보니까 had is not invented.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기계식 주금기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앞에도 가정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 convincing 중에서 D는 가정법이 아니고 2번은 가정법이죠. would have been. 이게 답이죠.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은 2944번. violin could hardly become so. 그게 인기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인기가 없었을 것이다. 뭐 어떤 가정 조건줄 나와야 되겠죠. 답은 A번이에요. had the music made for it. 그것을 위해 만든 음악이 자리를 찾지 않았더라면. if it had not been이죠. if the music made for it had not. 이렇게 될거죠. 당연히 답은 A번이죠. 그러면 내려가자. 너무나 쉬우니까. 뭐 이쯤 맞지.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이쯤 공부를 여기까지 쫓아온 분들이라면. 광원대학교 문제네요. large amount. 사람이 양은 아니죠. large number가 되어야 되겠죠. large number of people think. 그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I believe. 나는 그가 그 범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946번이죠. 더욱이 country. 나라다. 제한된 경작지가 있고. 만성적인 short of. 이게 사용할 마실 수 있는 물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huge debt rate. rate는 높다 낮다라고 하니까. huge를 쓰지 않는 거죠. huge를 쓰지 않고. 당연히. high. high와 low로 쓰는 거예요. 사망률이 높고. high. 그 다음에 little industry. 산업도 거의 없고. age를 고통받고. devastated. 내전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는. 하이와 low로 하는 거죠. rate는 양이 아니고. 높으냐 낮으냐. 그런거죠. 지금 문제죠. 근데 별표 하나 준 건데. 갑자기 낯설어서. 아무 생각을 못할까봐. 자. 그 다음은 2947번. 경희대학교 문제는. certainly 대명사로 쓰일 수 있죠. 그 방법들은 몇몇은. developed as a result of 평화. 평화연구에 대한. 뭐. 결과로서 발견된. 그 방법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주호가 certain of methods 복수의 sum하고 같으니까. 아가 되죠. now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다. higher learning. 고등교육기관. 전세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뭐 certain of가 된거고. 당연히 뭐 이건 대명사지만 복수형이니까. 아가 되어야 되는건 뻔한거죠.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